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나 접속사 주의하셔야 되겠죠. 역접 접속사 여기 비워두면 이게 그러나로 와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그러나라는 사실을 여기죠. They were not familiar with alone. 그들은 문제는 뭐냐면 정부 관리들, 사또들이 법에 친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be familiar with 하면 땡땡과 친숙하다, 익숙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studying law, 법을 공부하기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가 단순 동사 words를 만났어요. 공부하기라는 것은 the job of the 중인 class, 중인 계층의 책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The words they have to choose and make the right decisions during trials by interpreting the law. 이 법을 해석해 줌으로써 by ING 하면 뭐뭐 함부로 쓰라고 하는 당연히 ING는 동명사고요. 그죠? 정치사 뒤에 있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판 동안에 법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른 decision,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판사가. 그러면 이 헬프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에 대한 목적격 보호가 뭐로 나왔다고요? 그죠? 동사원형. 그죠? 원형 부정사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페널티였어요. 이거는 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벌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벌이라고 하죠. 형벌을 결정함으로써. 그래서 첫 번째는 IN THE BY INTERPRETING, 두 번째는 BY DETERAL MEETING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바로 올바른 결정을 만들도록 도와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 BY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사들을 보시면 중인계급은 또한 많은 의사들을 프라디스트 배출을 했죠. IT took a lot of training. 그것은 많은 훈련이 걸렸어요. 뭐가 되는 것이? 닥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그것순이라고 해석했지만 이건 해석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가짜 주어이기 때문이죠. 진짜 주어는 To become a doctor가 진짜 주어예요. 의체가 되는 것은 툭은 걸리다. 시간 등이 걸리다. 시간이나 노력이 걸리다라고 하는 게 툭이죠. 그래서 많은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많은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ople learned from skilled doctors. 그들은 아주 숙련된 의사들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And he or she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종용법이잖아요. 그렇죠? 종종 그들의 아버지들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아버지, 중인 계급은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계급처럼 직업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day to go national exam. 국가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툭은 시험을 치다라고 하는 툭이죠. 원스. 자, 그 지금 접속사로 쓰일 때의 원스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거예요. 접속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원스 뒤에 주어동사 있고 콤마 있고 주어동사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문장, 전문장 연결을 준 접속사 맞죠?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들이 일단 시험에 통과를 하면 그들은 국가 이제 병원에서, 국립병원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트레이닝을 received 받았습니다. 그지? The most skilled doctor became the king's doctor. 가장 숙련된, 숙련된이라고 하는, 가장 숙련된이라고 하는 최상급으로 쓰고 있죠. 의사는 누구로 치료했겠어요? 그 의사를 치료했겠죠. 그렇죠? 근데 의사의 닥터는요. 이제 고의의 관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However, 그러나 the king's doctor was punished. 문제는 이거였죠. 이들은 처벌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제 왕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그들이 실패했다. Could not cure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수동태 주의하시고요. 그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